시버리? 시벌이네 빨리 가지 녹음한 거라니깐 아 쩌쩌 쩌쩌쩌쩌쩌쩌쩌쩌쩌샤 살아있네 알데크르트 살아있네 알데크르트 좋아요 알데크르트 아 알데크르트 고마워 얘가 지금... 머리 왜 이렇게 커졌어 무겁게 호날두에요? 무한동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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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어디가요? 개댐 개댐 갑자기 무한동력 오토바이야 무슨 야 나보가 할게 나오지마 페라리야 무슨 페라리 엔진 있어요? 허벅 아 splend safest take apparently 저렇게 해놓으면 이따가 이따가 조용할때 어떻게 뻘쭘함을 견디려고 자꾸 계속 decides 계속 할건가 어차피 조용할 sentences their 피 나오고 있을거야 이거 한 번에 들어간다 한 번에 들어간다 이거 한 번에 가자!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그렇지 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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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전할 수 있었는데 아 개! 아 거기서 꺾었어야지 성대활령남 야야야 김치레인저 뭐야 자 이거 사진 찍어놓으세요 1등 하래비 우선 1등 하래비 우선 1등 하래비 자 다음판은 다음판은 그냥 각 1등 각 1등들 그냥 한 대씩 줘야 되겠다 각 1등들 자 다음은 현풀런 파주세요 그래요 현풀런 잠깐만 잠깐만 나 아버지한테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야 시발 현풀런을 여기서 보내 개같은거 아 어차피 대홍 아 세비님 아까 거기서 발기 부전승으로 된거 여기서 다 에너지 다 쓰시네 아이고 자라 이제서야 발기하면 어떡해 어 이제서야 발기하면 어떡해 어 기겁하게만 서는거야 다 죽여버린다 다 죽여버린다 자 현풀런 아 추천 아직 안하신 분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어우 죽겠다 이거하고 짠께네 처먹어야지 컴퓨터가 필요할 땐 컴플렌즈 개버거 도그소열 PC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폴드같은데 느낌이 방만 대고 초대 직이야 이거 오늘 또 이거 오늘 또 장인닭강정 먹어야되나 이거 다 죽인다 내 눈에 띄면 다 죽인다 뭐하는 과정 이거 어 차 돈다 이거 오늘 또 강정렬 하나 출발해야되나 이거 방파 직이야 왜 방을 안파니 어 소용차량이다 ㅈㄹ거다 저거 걷지마라 어 왜 아 히히 야스 우야 터져 터져 터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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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렸어 안 들렸어 화면이 열렸어 직이야 빨리 만들어 카이 다 카 heights 좀 다 어 와우 미사일 아 미친 오우 디질뻔했네 원래 스포츠카는 전정이 이쁜겁니다 잘만가 베리님 내려요 아 쉣 하하하하 쉣 오오오오어잣 오오오오오오 어허 드리프트킹이야 어어어 점만밤이 내려와 래스터 좀 모르게 따뜻띵딩 딩딩딩딩딩 아 잠깐만 잠깐만 으악 키시 와 내 바로 옆에 떨어지냐 다 터트려 버리려고 했는데 지기야 방 안만드니? 지기야 지기 어디갔어? 지기 뭐해요 저거? 지기님? 비율 쭈쭈님? 지기 현자타임 맞나? 지기 아 진짜 밟아앗는 게임하려면은 코로나를 직접 밟아야돼? 개 조팍매이 아잉 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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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시 안 오는데? 어 뭐야? 이걸 죽네 개같은 택시 왜하나? 널 사랑한단 말이야 아 아 아 아이 진짜로 왜이래 현실모드 이제 다신 없을걸? 기토님 나좀 태워줘요 다신 없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씨발 론 서바이버예요? 아, 이 걔 같은 거. 지기야, 그거 아직도 못 밟고 있니? 뭐, 벗고 다닌다고 쳐다보는 거야, 뭐야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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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테니까 쏘지 와봐요. 데릴러 갈게요, 데릴러. 어, 뭐야. 으잉. 아, 이 씨발 이거 은행 소리 언제 나오지? 오케이, 오케이, 저거 내 거야. 내 거야, 내 거야. 잠깐만, 자 거야, 잠깐만. 잠깐만. 우와, 멋있다, 차. 꺼져? 아, 아, 미친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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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하자 이거지? 좋아 좋아 아 아 아 아 야 지게야 아직도 가고 있니? 이 개같은거 아 왜 발로만 차요? 어 나 태워줘 아이 걸렸네 아이C 4번 5번 5번 4번 4번 5번 4번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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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5 5 이런 이런 스포츠카에 딱 이런 석양 보면서 말이야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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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6 5 5 5 5 5 그러면은 지기는? 지기는 뒤지고 있는거고? 5 5 5 어디갔어? 5 5 5 5 5 아 이걸, 이걸 실패하네 5 5 5 액박이야, 자 동전좀 먹고 5 5 5 5 3 톱 5 5 5 5 채우는 중 딸 처탱이 몬트 내가 부를게 그 같은 세션에서 그 밟으러 갔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말을 했어야지 뭐 초대 보냈어 초대 보냈어 내가 이거밖에 없나? 형불런 조깅어의 부활 아 유니템 알지? 유니템 진짜 저거 뭐야 레벨 볼 때마다 토할 것 같다 배터리 많땅 그리고 순살 크리스피 치킨 맛있다 아니 오늘따라 뭐 이렇게 다 치킨을 먹는데 배고프게 예스 이아앗 잠깐만 잠깐만 나 배터리 좀 오늘따라 배터리가 아주 그냥 이게 아무래도 활력남이다 보니까 배터리로 활력을 다 써버리네 다 온거에요?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왜 이렇게 비어? 빌베디 빌베디 어디 있어 빌베디 많이 안왔는데? 잠깐만 빌베디는 나는 저거밖에 안 돼 파티 초대밖에 안 되는데 쿠나나 쿠나나 초대 좀 이 친구도 초대하고 쿠나나 유니템이 왔죠? 초대가 안와? 뭐 잘못됐네 바꿔면 없어졌고 어 안 들어와지는데? 안 돼 구로 구로 가지 그냥 버려 응 자거 안 왔다는데 니 사람 자거 초대 좀 해줘 자거 좀 초대해봐봐 나를 타고 들어와 차라리 그러면 그래요 여러분 타고 들어오세요 나를 올라 나한테 올라타 나가 침주를 해봐야겠다 타고 들어오랬지 누가 나가랬나 까마귀 미친 배터리 꽉 찼때매 초대가 안 돼요 초대도 안 되고 못 타고 들어와 타고 왜 안 돼 잠깐만 까마귀 초대할 테니까 초대하고 출발하자 다른 사람들 들어올려고 노력해보세요 까마귀 어디갔어 그 빠르게 빠르게 나 좀 친추해봐요 이 와 이 와중에 자기 빌베디 초대가 안 돼 난 파티 초대밖에 안 돼 빌베디가 왜 그러지 이거 봐봐 게임에 초대가 아예 안 떠 민 민도 안 뜨고 민도 민도 그냥 파티 초대로 뜨는데 왜 이러지 게임 초대가 안 떠요 민 민 민 0108 있는 사람 초대하고 빌베디 있는 사람 초대 좀 해주세요 잠깐만 친추 몇땅이야 나도 파티만 되는데 왜 이러지 크리스피네 역시 크리스피 치킨 맛있다 기다려보세요 크리스피네 기다려봐 잠깐만 친구 요청 왜케 많이 와 빙키는 안 됐네 빙키는 안 됐네 빙키는 안 됐네 치킨 먹으면서 방송 참여하지마 이 씨 크흑 이 씨 배고파 죽겠어 이 씨 못들어온 사람 누구지 민 민님 민 어 민님 민 0108 민님 왜 친추 안 보내 민 0108 이거 액박버튼 말고 스타트 버튼 눌러서 나오는 친구에서 다른 사람 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데 됐다 유닉템님 민님 초대 보냈는데 유닉템님 민님 초대 보냈는데 유닉템님 민님 초대 보냈는데 이번에도 안 들어오면은 어 들어온다 들어온다 유닉템님만 오면 되는데 유닉템님은 여기 들어와 있네 유닉템은 조립 어디 안에 안 보이 아 저 있네 저기 있네 오구구 오구서금래 오구 다 된건가? gonna guy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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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 민 민 몇만 오면 출발 오케 고 고 고 딸 딸 딸 딸